면역력 키우는 법 황세란 유인균 면역이란 인체가 감염이나 질병으로부터 대항하여 병원균을 죽이거나 무력화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코로나19는 지독한 감기의 일종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바이러스 종이 새로이 발생하여 신종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의 명칭 코로나19는 2019년에 발생한 균명이며 만약 2020년에 새로운 종이 생기면 코로나20이 됩니다. 의과학이 발달할수록 문명과 의과학이 발달할수록 바이러스도 함께 발달하여 강한 슈퍼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겁먹고 기피할 수만 없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면 사회와 국가가 건강합니다. 코로나19 및 감기, 각종 질병의 접근방지법 나를 지키고 세계를 지킬 수 있는 면역류법 실천하는 생활로 건강을 다집시다. 1. 건강한 음식 먹기 인체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발효음식은 소화요소 사용을 줄여 대사작용으로 돌려줍니다. 2. 운동하기 규칙적인 운동은 기초대사가 촉진되고 에너지의 파워를 올려줍니다. 3. 숙면하기 깊은 잠을 자는 것은 신체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면역력 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4. 명상 또는 좋은 생각 명상이나 좋은 생각으로 마음 에너지를 강화시키면 이 역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5. 체온 올리기 족욕, 반신욕, 건식욕, 습식욕 등으로 인체의 온도를 올려주면 체내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행복한 발효 세상